음악 네 외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래 공포가 닥친 만큼 오늘 소식들이 많은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은요.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가요. 연준이 내년 하반기까지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여전히 탄탄하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되지 않는다고 발언을 한 상황인데요. 현재 연준의 통화 정책은 완화적이지도 또 긴축적이지도 않다면서 지금은 좀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는 시기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경기 진단에 대해서는요. 하방 리스크가 상방보다 더 크다면서 그에 대한 요인으로 한 첫 번째로는 글로벌 성장 둔화와 두 번째는 시장 불안 또 금융 여건의 긴축 등이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다음은요. 미국 연준의 슈퍼 비둘기적인 변신을 너무 낙관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JP 모건의 패트릭 쇼이츠 전략화가요. 칼럼을 통해서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연준의 관대한 기조가 지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대다수의 투자자가 이번 경기 사이클에서 경기가 만약 악화한다면 금리 인하로 돌아설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연준이 비둘기파적으로 언급을 했을지 몰라도 인플레이션이 반등하면 오래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시장이 지금보다 더 오르면 실물 경제는 긍정적인 소식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다음은요. JP 모건 인터내셔널 회장이 미국 연준이 금리 정책에 대해서 방향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게 통화 정책 기조의 유턴은 아니라고 다시 강조를 했는데요. 동일한 궤도를 따라가면서 속도를 조절하는 것뿐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 경기 전망은 작년 연말부터 전환이 됐다면서 그 뒤로 예상보다 좀 더딘 유럽의 회복세와 글로벌 무역의 분쟁 그리고 지정학적인 리스크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더해졌다고 전했습니다. 먼저 가장 우려되는 것이 유럽이라고 꼽았는데요. 유럽 내의 표플리즘의 확대가 지역 경제를 위협하는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보류라든지 프랑스의 시위대 등이 그런 예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장기적이라는 공통점도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침체가 좀 일어나고 있죠. 세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지금 신호는 침체가 아닌 둔화에 들어선 것뿐이라고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발언을 했습니다. 보고서에서 전 세계 경제가 작년 3분기부터 둔화에 들어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코노믹스에서 총 생산량과 금융지표 등을 종합한 글로벌 순환지수를 매달 집계를 하고 있죠. 지금 지수가 한 2016년과 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하지만 2012년과 2013년대만큼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최근 국채 수익률 곡선의 일부 구간이 좀 역전된 것과 관련해서 확대 해석을 경계해야 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불황이 오는 중일 수는 있지만 현재 일드커브는 경기 둔화를 시사했을 뿐 그만큼의 불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 7번의 불황을 예고했던 만큼 일드커브는 중요한 예측의 자료지만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하를 반영한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불황 예측과 동일시하면 안 된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맥킨토스의 칼럼니스트가요 연준이 불황과 무관하게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고 또 연준이 금리를 낮췄던 1998년과 1965년과 66년에는 커브 역전이 나타났지만 오히려 경제는 성장세를 유지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좀 둔화의 신호일 수도 있지만 또 불황이라고 확신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게 주장입니다. 3개월 물 금리 산정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라면서 기준에 따라서 커브의 역전도 또 뒤바뀔 수 있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다음은요. 미 국채 가격이 글로벌 경기 침체 공포 속에서 또 다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3개월과 10년 물 국채 수익률이 일시적으로 역전이 됐고 또 독일의 10년 물은 마이너스 영역에 진입을 한 상황인데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전장 종가보다 내린 2.459%를 기록을 했습니다. 30년 물은요. 2.893%를 나타냈고요.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332%의 거래가 됐습니다. 특히 장중 3개월 만기 국채 수익률이요. 2.453%로 10년 물과 3개월 초단기 국채 수익률이 10년 물을 2.5BP 뛰어넘는 그런 역전이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 0.02%의 거래가 됐는데요. 독일 국채가 유로존 채권 시장을 대표하는 만큼 유럽 경기가 안 좋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라고 해석이 됩니다. 일본의 국채 수익률 역시 하락을 해서 마이너스 0.07%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런 기록을 보인 이유로 유로존의 경제 지표를 꼽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연준이 글로벌 경기 둔화를 우려하는 상황에서 유로존의 지표 부진이 리셋션의 공포를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채권 시장에서 발생한 곡선의 역전이 주식 시장에도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연말에 S&P 500 지수가 최고치에서 최소 40%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S&P 지수가 굉장히 화랑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좀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수익률 곡선의 역전이 주식 시장에도 약세장이 다가왔음을 시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국 주식이 좀 약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인 금의 강세를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요. 아래 공포가 나왔지만 아직 금융시장 전반에 패닉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과거를 보면요. 수익률 곡선이 역전이 된 이후에 주가가 오른 그런 설례가 있는데요. 좀 더 광범위하게 쓰이는 2년과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점점 더 역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2년과 10년 만기 국채 격차가 10BP 정도로 줄었는데요. 1년 전만 해도 한 60BP 벌어진 것에 보면 좀 많이 가까워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연준이 올해 미국 경제 전망을 좀 낮추고 또 올해 금리 동결을 시사를 하니까 채권 트레이더들이 단기 내에 리세션이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좀 국채 수익률을 낮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크레딧 스위스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요. 수익률 곡선이 좀 역전이 되더라도 단기적으로 주식 투자자들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역전 이후에 18개월 동안 주가는 실제로 한 15% 정도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연준의 볼 스탠스까지 더해져서 리세션이 좀 늦춰질 것이라는 그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세인트 루이스 연훈 총재가요. 미국 채 수익률 곡선의 역전 현상이 좀 일시적이길 원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현상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또 덧붙였는데요. 금리를 내리거나 또 올릴 필요는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성장과 고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고 또 미국 경제가 기본적인 전망은 굉장히 낙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은 좀 양호할 것 같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미국 경제의 최근 약세는 일시적일 거고 2분기부터 연말까지는 성장세가 회복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다음은요. 미국의 국채 금리가 더 내릴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원래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하락할 때는 경제에 있어서 좀 나쁜 일이 있을 때지만 현재는 좀 경제 둔화 때문이 아닌 연준 때문인 만큼 하락세가 지속할 수 있다는 그런 발언인데요. 실제로 연준의 회의가 끝난 뒤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2.43으로 내려갔습니다. 1분기 경제 둔화 하신다고 조금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이는 미 정부의 셧다운 때문에 일시적인 요인에 따른 것이라면서 2주 전에 유럽중앙은행이 새로운 부양책을 발표를 하면서 상황이 좀 나쁘진 않다라고 발언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요. 골드만삭스의 발언인데요. N1 투자자들은 전략적인 매수 포지션을 잡아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미국 금리 하락세와 함께 N1의 강세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준의 태세 전환으로 미국 실질 금리가 추락을 해서 일본 투자자에게는 미국 채권과 주식 시장의 매력이 좀 떨어질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다음은요. 예상보다 약한 유로존 경제 지표로 인해서 리세션의 위험이 늘었다고 BKSS이 진단을 했습니다. BKSS의 전문가가 3월 PMI가 시장 예상보다 좀 약해져서 리세션의 위험이 더 커졌다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ECB가 금리 정상화 과정을 연기할 뿐만 아니라 이를 뒤집을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다시 양적 완화를 시작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부과 등을 유럽을 위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조업 활동이 약해진 시점이 역시 좀 좋지 않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다음은요. 파운드에 대한 소식입니다.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파운드 화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에번스 보수당 의원의 발언 때문인데요. 메일 총리가 세 번째 합의안 표결도 부결될 경우에 사퇴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 합의안 대신은 좀 의향 투표를 하면 해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의향 투표가 뭐냐면요. 의회가 주도권을 갖고 실시하는 것으로 하원의 과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브렉시트 방안을 찾을 때까지 제한된 여러 옵션에 대해서 수차례 투표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현재 브렉시트에 대한 전망이 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파운드 화가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브렉시트에 관한 소식도 들어오는 대로 바로 또 전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 침체에 유일한 탈출구로 미중 무역 협상을 보는 만큼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아직 좀 난관이 많다고 미중 무역 협상 중에 아직 논의할 게 많이 남았다고 미 전 재무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워싱턴과 베이징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조금 더 길어지는 것 같다라고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전히 좀 협상할 게 많이 남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또 한 번에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진전은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Huge Uncertainty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직 불확실성이 좀 많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무역 협상단이 중국에 목요일에 갈 것 같고요. 또 중국의 협상단들이 워싱턴의 4월에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많은 것이 좀 남았다면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된다고 하니까요. 더 자세한 소식들 나오는 대로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